안녕하세요 사왈바둑입니다. 오늘 문제는 백집에서 술을 내는 문제인데요. 이러한 상황이 실전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1급 이하이신 분들은 꼭 이 맥점 익혀두셔야 됩니다.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석점의 세모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단수를 치고 싶은데요. 백이 이으면 아무 수도 안납니다. 이곳을 끊을 때 이쪽으로만 쳐주면 백돌이 좌충으로 다 잡을 수 있는데 백은 이수로 반대로 단수칩니다. 이곳으로 단수치는 수가 좋아서 아무 수도 나지 않습니다. 끊는 수 실패고요. 여기를 치중가는 수가 얼핏 보면 되는 것 같죠? 이으면 들어가서 비그인에서 큰 수를 냈는데요. 백은 이어주지 않습니다. 백은 이곳으로 받아서 아무 수도 나지 않습니다. 이쪽 단수치는 수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단수 쳐보겠습니다. 백이 이어때 이곳을 치중가서 얼핏 보면 빅처럼 보이지만 백도 공백 하나 비어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수를 쳐서 깔끔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쪽 단수는 더 쉽게 안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양에서의 맥점은 귀의 급소를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2의 1인데요. 이쪽은 이렇게 한집을 내서 실패겠지만 반대로 2의 1이 아주 좋은 수입니다. 백이 만약에 이렇게 끊어간다면 단수를 쳐서 이어수는 없죠. 이렇게 끊기기 때문에 백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흙이 석점을 잡으면서 소귀의 목적을 달성한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석점을 뜯기기 싫다고 이곳으로 잃는 수도 마찬가지죠. 역시 단수치면 아까랑 똑같은 진행입니다. 백이 최강으로 버티는 수는 이곳을 잃지 않고 반대로 잃는 수인데요. 여기서 흙이 잘 돼야 됩니다. 자충을 이끌겠다고 이런식으로 젖히고 들어가는 수는 오히려 흙돌이 자충입니다. 이곳을 먹여치는 순간 환격으로 백이 똥똥거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데는 젖히면 안되구요. 그냥 집고 이을 때 젖혀가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백도 쉽게 잡히지는 않습니다. 먹여치고 이렇게 궁도를 넓히는 수가 있어서 빅으로 버틸 수 있는데 이렇게 빅만 내더라도 흙은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성공입니다. 이렇게 2의 1로 들어가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맥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한문째 푸시고 기력 향상하세요. 감사합니다.